이러면 만족할 수 없어. 마차를 집어넣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거야. 이러면 마차인 줄 알겠지. 대간에 마차 말고 다른 주문이 있어서. 심한데. 심한데. 님 봐요. 아까 냈었어야 했잖아요. 2. 2. 1. 2. 1. 2 아, 친구가 벌써 안야를 못 만들어. 야, 비켜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나오라고. 우리 마이들, 우리 마이들 거 중독됐어. 그 비싼 카드 친구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지. 네, 그거 너무 욕심 아니에요? 난 그린다. 더욱더 큰 그림. 엄마 이것도 먹으라고. 이것도 먹으라고. 그리고 군은 터진다. 더욱더 명치가. 넌 멀떼 그린 동안에. 난 해야 돼. 안 돼, 이씨. 야, 야, 야. 힘들어. 야, 잠깐만. 이거 좀 아픈데. 아, 이거 좀 아픈데. 아, 이거 좀 아픈데. 아, 아픈데. 아, 아픈데. 와 박미리야 박미리 박미리 전사다 심한데 그만하면 5포트 주게 심한데 왜 할게 없어? 와 실력 봐 어썸해 님들 노래하자고 님들 노래해요 요리 말고 노래해요 요리 말고 요리하자고 와 진짜 5코스트 아무거나 나왔어도 참 좋았을텐데 하필 아 왜 저게 중이야 어? 이거 뿐인데? 야 야 야 너 다음 턴에 메일카드 없다메 으 야 야 내봐 이메기 뒤에 이메기 뒤에 왜 그거 안하냐고 뭐 블러드트레일 아 아직 제루스랑 불장 안썼는데 잠깐만 아 젠루스 1턴부터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스 나와 타락하는 조스 타락하는 조스 그게 뭐지? 타락하는 조스가 뭐지? 효과가 타락하는 조스 타락하는 조스 타락하는 조스 죽매 뽑는거 호환한거야? 어 어 어 사재 캐스트 깨져서 그거 셀티자들 어 왔어 일부야 일부러 일부러 완벽한 카드야 일같이 정말 최고야 정말 최고야 네 친구 맞고랑 신청한다 아 평등 아 평등 아 평등 아니 어떻게 이런 수가 있냐고 빨리 죽여 빨리 죽여요 얘들아 롤하자 나 안걸려 아 뭐 하잖아요 얘들아 롤하자 아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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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요 뭐 벨을 수 있어요 뭐 1, 2, 2 뭐 어따 쓰게요 아냐아냐 영릉 누르면 영릉 누르면 토템 잡을거에요 아냐아냐 토템 잡을 수 있는거 있어요 아냐아냐 늦을수나 그러면 방원의 비룡은 따로 하고 있대요 오이수가 되나? 따로 하면 오이수 돼요 어허 저미님 불쌍하면 압을 깨주세요 진짜 쳤는데 뭘로 2,3마리 준다 뭐야? 핀 잡았 핀 잡았 핀 잡았 핀 잡음 핀 잡음 전투자장 도장 전투자장 도장 아 없네 아쉽다 아 제발 아 이게 이기나와 자꾸 카드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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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빨리 와 아 평등 또 나왔어 아 진짜 평등 뭐 있어 어 오른손에 자꾸 평등 나와 이 평등 없어 너 야야야야야 그래 그래 아 잘 놀자 참고 실려 내 오른손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어 정신관림 나왔어 아 아 진짜 어 야 부평고 애들 몇 명 있어? 아 심하잖아 한 명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나 지금 못 받아 레이드 아 아 장난하냐 도장 아 나 거의 죽는데 아 너 거의 죽는데 아 아 아 아 오 마지 아 아 미드나 할까? 아 이야 이야 몇 명 있어 우리? 서울을 유 하고 3명 한 명이 할거야? 롤 벌룩이다 벌룩 5대5 되면 5대5가 재밌는데 부평고 애들이 다섯 명 못 모아냐? 모으고 싶다 나랑 태민이랑 승금이랑 명규랑 한 명이 딱 하면 옵시다 아 근데 나 부평고 친구 있어서 빠져야돼 어 부평고 애들이 다섯 명을 모아서 5대5를 하는거야 고통스러운걸 그럼 5대5 하자 그럴까? 아 소스 한번 물어봐봐 나 밥 좀 만들고 올게 아 아 아 아 아 나한테만 그래 아 아 뭐하잖아 아 그냥 하는것도 아니고 아 아 아 진짜 아 아 제발 왜 애들이 이렇게 파스하면 빡치는지 알겠다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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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대그로 하면 정말 패가 잘 나오거든 근데 왜 좋은 사람꺼로 하면 패가 이렇게 나올까 아니 블링프로에서 터졌다고 오 나 어제 보금이 급된거 봤어 진짜 이거 미만잡이였어 아니 요구같은거 한번 안 나오시나요 진짜로 죽음의 신 앞에 무릎 꿇어라 요구 나와서 자살해도 되니까 요구 나와 Swing 아 딸고 나왔다 냥꾼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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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버튼 수정 번호 파트로 파트로 이거 리얼 리벤지 리벤지 매쳐야겠다 절대 모르입니다 부평고 애들 몇 명 있어? 진짜 막 정신집에 막 시작부터 일코로 되지 않는 이상 이거 진짜 운명이에요 이거 웃고 떠들다가 과자 언제 끝내냐 몰라 오늘 안이 끝나겠지 뭐 대충 사야자 아니 쿠톤 쿠톤 정신이 집에 뿅 더 나쁜 인경이네 네 내 자리에 앉은 게 없으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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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어기 메쓰까워 응? 고마워 그 안 안주던데 신곰님이 교환을 신청하셨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나 끝을 들었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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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소환해서 뭐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? 이세라 같은 거? 그냥 나오면 똑같아요 4대1포스트 우와 대단해 용이다 용 우와 대단해 에이씨 아 저거 신난다 야 오 신난다 얻어라 부서져라 아 저거 침묵돼서 영지 칠 수 있게 바뀌었구나 용고로팩은 뽑기 해주자 궁금하다 오 개이동 선생님 비통 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? 아 저 패스 들고 있었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금 뭐야 뽑아주세요 야 야 짜잔 하기가 관계 물약으로 보니터 옆에 있는 거 뺏었거든 터템이라 복잡을 못해 용고로팩은 뽑기 해주자 아 아 아 아 오 벨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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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네 야 상대사제 친구님 왜 되게 든게 저런 것 같긴 상대사제 할인인데 이거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 기반이에요 내가 칼 달릴 수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궁금해요 진짜 순수한 의미로 거인 퀘스트는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대개 눈물지도 않고 문고로팩이 있을텐데 분명 버스 우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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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했어 아 이것저것 operators 물컹이 그래도 끝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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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하게 선수집을 하려면 원래 이걸 해야 돼요. 드로이드를 해야 됩니다. 나 근데 이 드로이드 해서 저는 나가. 해도 지면. 해도 지면 어떡해요? 운명의 데스티니야. 와 저거 일부러 저보겠다고 렉살을 하네. 저러면 사바라 나오겠지? 지금 막 렉살을 했는데 막. 이상한 거 막 나오면 어떡해요. 야 사진 하나 보내주시니까 봐봐. 아 씨 잠깐만 큰일 났다. 우린 방문관으로 가야 해. 잠깐만 여기 큰일 났다. 어떻게 이걸. 너무 화가다. 아. 잃고 잡혔네요 일터네. 되게 카드를 넣고 싸움하고 싶다. 아 답시라야. 이거 했는데 파괴 전체 죽잖아. 너무 화날 것 같은데 진짜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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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찬양꾼. 법사. 파재. 이 중에서 뭐 할까. 아. 아. 제발. 어. 형님. 안 될 것 같아요. 아. 파재 한번 해봐야지. 아. 밥이 없는디. 아. 잠깐만. 아. 뭐야. 이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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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. 과연 그는 무엇을 해야 이길까. 아. 내고. 아. 내고. 아. 내고. 아. 내고. 야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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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고등학교 올라가니까. 내고음이 잘 나오는 것 같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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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프. 아. 레익슨. 렉슨. 렉슨. 탑. 손오공. 안 모가야 돼. 뭐. 렉슨. 레익슨. 버프댐. 야. 야. 전투에 있었거든. 투기 지역에서. 빨리. 빨리 놀자고. 라이라. 녹인 포저. 워스. 그. 렉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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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잼. 롯. 렉슨. 아 뭐야, 할 수 있어. 넌 할 수 있어, 친구야. 뭔데요? 해냈다고, 내가 해냈다고. 해냈다. 이 브론조군이 뭐예요? 왜 이렇게 멋있다. 아, 미안. 그런 일은 안 놀아서. 인정. 도적은 언제나 뒤를 치지. 자다. 도적이가 어디를 끼려고. 야, 수왕. 바로, 거기 어디를 끌 제목이야, 아니야. 아, 진짜. 오랜만에, 오랜만에 보는 명규 대 연규다. 대윤. 어허. 대윤. 야, 장준수인데? 장준수. 장준수는, 장준수는. 장준수는, 장준수는 한 대? 세 발 다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, 이거. 안 들리냐? 아, 장준수가, 장준수도 부르는 짓잖아. 아, 극혐 드리네, 진짜. 이 극혐, 장준수로 극혐 드리네. 야, 니네들이, 니네들이, 니네들이 랭개해서. 실버 올라와라. 그리고 껴줄게. 아, 이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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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윤. 뭐지? 병회랑, 병회랑 오진석이 주말에 밥 먹세. 쿠톤, 쿠톤. 안 가려고. 쿠톤님께서. 나는 삼기빈이. 아, 탐레니는 오랜만인데. 뭐지? 내가 몸하려고 그랬지? 하윤, 나 이걸 극혀랑 같이 하고. 오오오오오오오오. 아아, 맞아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. 네, 강태욱이 가자가랬 것 같아. 아니. 뭐라다고. 강태욱이 가자가랬는데, 이지윤이, 이지윤이 가지 말자 그랬으면 안 갔지. 어. 그거 지금 한 번도 안 간 애가 나랑 희창이랑 오 성공시켰어 뭐 와서 해 어 이제 다 안 들려 응 나 왜 로딩이 안 되냐 병에 숨으로 봐라 알았어 어 얼보 얼방이었으면 좋겠다 증발이 아니라 어 얼보는 맞췄네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또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 저쪽을 말한 게 아닌데 아까 왜 안 나왔나 했더니 전화 받으면 안 나오네 어 설마 설마 아 이거 야 룰 아직도 어딨어 깡은 이쁘다 저기 한 장 더 있는 것인가 전설의 전설의 퓨전을 보는 건가 얼굴 없는 배후자 엄마 엄마 어디나 아 깡숙잖아 고마워 먹을 거 사달라고 하려고 했지 형 아무거나 왜 이렇게 으으 pissed 고마워 오늘이 목소리는 알다 왜 어디 어디 나 아파 주어 언제나 너와 나 기다려 오 시간을 꿈꿈이야 언제나 뭐래 했네? 울지마 피자말로 하나 해주면 안 돼요? 저거 30, 30 언제 돼요? 대기는 할까? 대기 랜덤인데 하얀불출 technology 가기 랜덤입니다 대기 랜덤입니다 피자말로 시작하는 중 대기 랜덤입니다